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퍼즐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가치 있는 일은 이런 퍼즐을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퍼즐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즐은 어떻게 월북자가 되어버렸을까? 이번에 해양소상부 소속으로 실종되고 사망하게 된 이모씨가 졸지의 자진 월북자가 되어버린 그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월 24일날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입니다. 9월 21일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양소상부 소속 업지도선에 선원인 공무원 이모씨 47세가 밤 9시 30분 북한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9월 24일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의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동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군당국은 실종자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업지도선에 가지린 휴구고 소형 부여물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군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은 다시 한 경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브리핑 현장을 전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도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신발을 가지려니 두었다는 정황과 더불어서 내부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그를 월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감사인 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긴급현안보고가 끝난 뒤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판단한 이유를 네 가지였다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런 내용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기호 의원에게 묻습니다. 월북의사를 밝힌 것이 그게 국방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한의원의 판단입니까? 그러자 한기호 의원은 분명히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해 줍니다.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 이모씨가 월북했다는 그런 정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군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남청 등 정보자산을 통해 A씨가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 경비전이 20일 오후 4시 40분 정도에 호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월북의사가 전해지면서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 특히 그 4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마지막엔 월북의사 표시던 자직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국방부 발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이들 둘을 두고 치매를 앓는 어머님이 계시고 8살짜리 늦게 얻은 딸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월북을 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예비역 고위장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고받는 말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그분 말씀이 표적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입은 경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무슨 근거로 월부를 주장하는 것일까? 구명조끼를 입은 것? 신발을 가지려니 둔 것? 이런 부분들을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국방부와 달리 군에 몸담았던 고위장성은 당연히 월북을 하려면 공무원증 같은 것을 가져갔어야 되죠.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라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주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피르게 했습니다. 아무튼 국방부 발표에 따라서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청와대 방문입니다. 자식을 두 명이나 둔 가장이자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와글와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합동참모본부 브리핑이 있었던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보다도 하루 전날인 9월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이의 사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월 23일 날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국방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고 9월 23일 날 오전 7시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노영민 실장과 서훈 실장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피살 경위를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9월 23일 날 오후 1시 30분 무렵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바로 그 무렵에 그냥 언론에게 실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 실을 월북한 것으로 그냥 발표하자 이런 논의가 국방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내부회의가 열렸던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9월 그 다음 날인 9월 24일 10시 30분에 국방부가 모든 국민들의 언론을 접할 때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4가지를 들었던 점입니다. 이 같은 4가지를 언거로 해서 이모 씨가 공무원인 이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자 이런 종류의 논의가 군의 고위장성들과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동참무본부 브리핑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저의 판단으로는 사망자가 월북했다는 그 사실은 이번 사태를 진화하는데 조기에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퍽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이모 씨의 실종 그리고 사살, 소각 사건과는 별도로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한 또 다른 큰 혐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자진 월북자로 이렇게 간주한 것이 만일 내부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했는지 참석자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3일 날 1시 30분 이후에 서욱 장관과 군의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의 내부팀들이 청와대에서 가졌던 그런 회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회의에서 모종의 어떤 결론이 잠정적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9월 24일 날 10시 30분에 이루어졌던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에서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가운데서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고 mc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정부는 모든 게 공작이고 작전이고 조작투성입니다.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여전히 숨기고 쏘기려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면 용서가 될 텐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다니 능력 없는 사람들이 중책을 맡았으니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혹평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사망한 사실도 참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픈 일이지만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진 월북한 사람으로 간주된 것들도 너무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경의로 월북자로 몰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사살 이런 부분과 별도로 실종과 별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함께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공병호TV를 응원했던 것처럼 GONG 공TV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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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